네, 오늘의 시그널은 DNC미디어입니다. 최근에 웹툰주의 지금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C미디어, 어떤 거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또 금, 토, 일날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서 다들 열광을 하셨는데 지금 시청률이 거의 22%가 넘어서 마지막에 30%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웹소설의 저력을 보여주는 지금 이 상황이죠. DNC미디어 나온 랩이 2016년 7월 25일날 추궁 작가가 지피를 시작했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되어서 완결되었던 날짜가 2018년 3월 13일입니다. 2018년 3월 13일 날 완결된 게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횟수로 지금 만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원서스 멀티 유즈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똑같습니다. 웹소설은 끝났더라도 그 웹소설을 다시 드라마와 영화와 애니메이션화 혹은 연극까지 이렇게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G-STAR 2022에서 신작 액션 RPG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 인플루언서 대전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넷마블의 그 신작이 공개가 됐죠. 처음에 사람들이 사실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넷마블이 딱히 뚜렷한 어떤 넷마블만의 어떤 특색 있는 게임을 내놔서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나혼 랩을 게임화했을 때 이 웹소설 구독자들이 실망하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똑같은 현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재벌집 막내들을 처음 보시는 분을 열광하지만 제일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웹소설 구독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웹소설에서 느꼈던 그 부분을 해치면 이게 더 안 하면 안 하느니 못 하는 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G-STAR 2022에서 일단 살짝 공개는 됐는데 이 얘기는 지금 좋아요. 이 어떤 평가들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DNC미디어 그리고 일본의 A1픽처스가 지난해에 만든다고 했던 애니메이션은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마블이 만드는 게임은 지금 맛보기로 나왔고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홍보 효과가 있는 이벤트도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내년도에 나오고 그다음에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하고 스피노프가 나와요. 이거 세계관 확장해서 아주 좋은 거죠. 우리 보시면 어벤져스도 디즈니 플러스로 가면서 드라마에서 계속 옆에서 스피노프로 다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외전이 나오고 하면서 세계관을 확장시키죠. 로키 같은 것도 따로 나와서 로키를 로키 드라마로 하잖아요. 이런 세계관 확장이 내년도에도 계속된다. 그런 모습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DNC미디어가 지금 이번 달에 급등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급등을 하면서 중요한 게 지금 10개월 선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계속 10개월 선이 2021년 10월에 망가진 뒤에 계속 내려왔는데 지금 이 부분을 회복했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과열이 안 나오면 밑바닥에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DNC미디어들 포함해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웹툰주가 엔데믹의 피해주로 거론이 되면서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저런 과열 수준의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밑바닥에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 힘이 나와야지만 밑바닥에서 되돌릴 수가 있는데 저런 힘이 일단 기술적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DNC미디어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내년도에 나온 자만 레벨업, 게임화 이 부분이 일단 성과가 나오면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0개월 선까지는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개월 선을 도전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2022년도 4월 달이죠. 이때 한 번 찔렀다가 밀렸거든요. 그거 밀리고 나서 10개월 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하다가 지금 10개월 선을 돌파하고 딱 60개월 선에 걸려 있어요. 60개월 선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려면 아까 말대로 밑에서 반등할 때 세게 나왔듯이 이걸 돌파하려면 또 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20개월 선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는 이제 눌림목을 주는 모습이 나올 텐데 눌림목을 주고 쉬면 다시 20개월 선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까 넷마블에서 만든 게임, 에이픽처스와 만든 애니메이션.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는 게 수급 주체에게 확신이 들 때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DNC미디어 기술적으로 60개월 선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